아리야 패셔 보이스 노래 좀 틀어줘 탭 아리야 아리야 음악 소리 좀 키워줄래? 아리야 음악 좀 꺼줘 아리야 일을 끝냈으면 끝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즐겨보세요 아리야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에어컨 좀 꺼주라 자동차 에어컨을 끌게요 아리야 거실 불 좀 켜줄래? 거실 불 좀 켜줄래? 거실 불 그룹을 켰어요 아리야 거실 불 좀 꺼줘 거실 불 그룹을 켰어요 거실 불 그룹을 켰어요 이어갑니다 고생하러 잘 모르겠고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